심지어 이제 무슨 석유집 뭐 제일 약국 이런 간판들도 다 입고 다니고 소리내서 입고 다니고 이렇게 갓스원에 신문지로 이렇게 개 같은 거 싸놓으면 막 잡아당겨서 그것도 있고 도배에 놓은 신문지 이런 것도 다 읽으시고 그죠?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도배는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그 읽을 것들은 좀 귀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이러면 좋아들 하시는데 무조건 아셨어요? 아... 특이하게도 지금도 참 그거는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시골 분이시고 위로 남자 형제만 셋 있는 집의 여자애가 네 번째 여자였으니까 제가 심부름 시킬 것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랬을 텐데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제가 책보이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닫아주셨어요 아... 그러고... 그러니까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석간이나 어느 때는 지붕 위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담장 위에... 이런데... 그러다가 이렇게 오빠들이 저를 찾고 그러면 안 알려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... 음...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어린 마음에 이렇게 캐치를 하고는 어느 때는 막 안 읽고 있다가 노마만 방문을... 열면 책 보고 열면 책을 보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너무 오래된 감나무라 고목이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파져 있었어요 안이 거기 그림도 이렇게 숨어서 있고 이야... 그랬어요 또 불량 청소년 때 그렇게 집단 뒤에 숨어가지고 쏘지 마시고 그랬는데 그렇죠? 문학선입니다 집단 뒤에서 책을 읽어보고 강나무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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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을 보고 있고 책이 그렇게 재밌었어요? 네 그쵸 그...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신기한 것은 다른 세상이 있구나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 당장은 헤어날 길 없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 그거에 매혹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네 네 네 그래서 은근히 발설은 못하고 난 언젠가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그런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비밀을 가진 듯한 느낌? 네 그런 아... 그러니까 약간 발설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... 좀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꿈을 안고 살잖아요 영화의 꿈 네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꿈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? 네? 어떤 것들? 네 네 아... 아니 고축 고축해 불러 궁금해서요 하하 그럼 말씀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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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거 좋아하십니까? 말씀하세요 나는 얘기했잖아요 하하 하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아 그래요 그게 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네 너는 하하 하하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 합니까?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 합니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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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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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야 되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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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? 음 두 가지 다 해요 아 다 해요? 네 왜 상징하신 거예요? 이게 아직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왜 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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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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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사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올라오셨냐 이거죠 제 뜻만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어리를 하하 끝부분